자 이제 오답률 1위 대망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만 보더라도 그리만 보더라도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 그리고 마찰 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자 먼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각각 m3m인 물체 a와 b로 용수처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처음에 속력이 0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운동량 보전책도 풀었지만 충돌의 경우에도 운동량 보전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분열하더라도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 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분열됐을 때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이 처음 상태인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운동량의 크기도 같아야겠지. 그럼 질량이 1대 3이니까 속력은 몇 대 몇? 3대 1. 따라서 b의 분열 후 속력을 v라고 하면 a의 분열 후 속력은 3배인 3v. 방향은 반대. 그래서 분열 후 a의 운동량 마이너스 3nv, b의 분열 후 운동량 플러스 3nv 더해서 0. 그래서 분열 전후에 운동량의 합 0이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 b는 각각 수평면상의 마찰 구간 1, 2를 지나 높이 3h, 2h에서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자 그럼 a가 운동에너지 최대값을 갖는 게 언제일까 얘들아 내려오면서 a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수평면을 지날 때 a의 운동에너지가 최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평면을 지날 때 a의 운동에너지가 곧 럭학적 에너지잖아. 이 수평면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기준 면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이 수평면을 지날 때 마찰 구간 통과하기 전 a의 운동에너지는 처음에 이 h 위에서 가졌던 a의 운동에너지 2분의 1m, 3v의 제곱이니까 9v의 제곱 그리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자 이것이 몽땅 뭘로 바뀐 거야? 내려와서 a의 속도를 라지의 v라고 놓으면 몽땅 다 이렇게 운동에너지로 바뀐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a의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에요. 근데 이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에 몇 배하고 똑같대? 4배하고 똑같대. 그러면 이 a가 갖고 있는 3h에서 정지할 때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인 곳은 어디예요? 가장 높이 올라간 3h지. 그럼 그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mgh이고 근데 a의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gh의 몇 배와 똑같대? 4배. 그러니까 얼마? 12mgh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수평면을 지날 때 이 a의 운동에너지가 12mgh였지. 근데 이게 a의 운동에너지 겸 a의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3h 올라가서 정지했어 운동에너지 0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mgh인데 이때는 운동에너지가 0이니까 3mgh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겸 a의 역학적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여기서도 12mgh여야지. 근데 왜 여기서 12mgh인데 여기서는 3mgh밖에 안 돼? 바로 마찰구간 1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9mgh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무슨 식을 찾아야 된다? 관계식.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식이 2k와 2p 사이의 관계식 그거 a로부터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아요? 2분의 1m9v의 제곱 더하기 mgh가 12mgh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2분의 1m9v의 제곱이 11mgh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얘기는 곧 2분의 1mv의 제곱 이퀄 9분의 11mgh라는 얘기죠. 그래서 2k와 2p 사이에 관계식을 구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할 거예요? b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b. b도 순서대로 해. 자 먼저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m3mv의 제곱. 그리고 b가 h만큼 위에 있었죠. 그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의 질량이 3m이니까 3mgh. 자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잖아. 그 결과 b가 2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대요. 그러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일 거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mg 곱하기 2h 계산하면 6mgh가 되는 거지. 그럼 질문이 w2분의 w1인데 우리가 w1을 mgh 형태로 구했으니까 w2도 mgh 형태로 구해야만 선지가 다음과 같이 상수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 3mv제곱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mgh 형태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관계식을 찾은 거야. 그럼 2분의 1mv제곱이 9분의 11mgh니까 2분의 1mv제곱의 3배네.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3분의 11mgh로 바뀌죠. 자, 그러면서 요거 상수, 정수죠? 분모 통분할게요. 3으로 그럼 3분의 9mgh 자, 그리고 얘는 6이니까 3분의 18mgh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20 얼마를 빼야만 아,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3분의 20 자, 얼마를 빼야만 3분의 18이 되겠니? 3분의 2mgh를 빼야만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마찰구간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3분의 2mgh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w2분의 w1은 w2, 3분의 2mgh, w1은 9mgh, 계산하면 얼마? 2분의 27.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20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려고 생각을 했으면 평가원의 기출문제도 풀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천재교과서에서 강의하지만 우리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수능은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과탐의 경우 그게 연계교제다. 연계교제 같은 거 풀어보면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다는 건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19번까지 오는 동안에 몰라서 못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몰라서 못 풀었다고 하면 분열하거나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연합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A하고 B의 속력의 관계를 구하고 그리고 항상 관계식 EK와 EP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된다. 뭔가 내가 목표를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때 오리무중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관계식을 찾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 학년도를 위한 9월 평가원 모의평가 20문항을 다 풀어보았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수능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원의 기출문제 이전의 기출문제의 한 3개년 정도 그리고 또 올해의 6월 9월 모평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신경 쓰시고 당연히 연계교제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컨디션 잘 유지해서 수능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